이 선생은 직접 전면에 나선 적이 없거든 모든 걸 뒤에서 지시했어 이 선생은 악마야 이 선생 잡을 겁니다 사업을 할 땐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가리는 거야 돈 줄명 주거기 다 날렸거든 사업을 할 땐 말이야 사업을 할 땐 말이야 잠깐 사업을 할 땐 말이야 사업을 할 땐 말이야 마저 Federation 이러다